일반인이든 어쩌면 요즘 저보다도 일반인분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에 대해서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자라든지 물리라든지 내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희들보다 전문적으로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신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나의 주장신이 나의 수호신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수호신이나 주장신이라고 하는 일반인도 있나요? 다 있죠 이 글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인시대 인간이 신이다 신이 인간이다 이거는 우리가 언어로 통하는 가장 최대의 높은 말이지 정말 신과 같은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에 대한 존재, 동기부역 나를 알기 위해서 또 내가 3차원, 4차원에 살고 있는 이 까닭은 1차원은 강물이고요 2차원은 우리가 말하는 식물의 세계 3차원은 동물과 4차원은 인간과 우리에서 4차원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나 어차피 윤회를 다 해왔기 때문에 신과 함께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도 신 우리도 신 근데 이제 일반인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나의 수호신은 누굴까? 그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통틀어서 그냥 하늘에서 다 왔나 보다 그냥 하늘만 봐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본인인데 수호신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수호신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산신, 또 용신, 장군신 또 이런 식의 신분류가 다 있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현상은 저 왠지 어른이지만 애 같은 짓을 해 명신들이 계시니까 그렇겠죠 저는 정말 남자답게 생겼는데 어머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남자 같은 이러한 카리스마를 지냈는데 하는 거는 여자야 잠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 성향과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말이나 하는 행동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그거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안 다뤄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분은 요리를 잘해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요리하고 관련이 없어 그러면 그분에게는 약선식을 하는 신명이 있든지 본인들만의 주파수를 타고 오는 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호신이다, 할아버지시다, 할머니다 이걸 떠나서 다 가지고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다 이거를 누가 수호신인지는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수호신이라고 낙인을 딱 찍겠죠 아니면 내가 이분이 필요하고 이분의 힘과 함께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중점적인 목표가 있는 분들하고 내가 꼭 생활에 살아가면서 내가 꼭 필요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향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의 신이 있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있는 것이고 말을 잘하는 이런 분들은 파두의 신들이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수호신이 인생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누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보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수호신에 따라서 자기의 영향력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단이 크면 간이 크다 그런 것처럼 말 속에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수호신을 알아야 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 10년마다 주기가 조금 바뀌어요 강산이 편하듯이 사람의 몸도 바뀌고 체형도 바뀌고 음식도 조금 바뀌고 또 거기에서 문화도 조금 바뀌어요 이럴 때 올해에는 내가 부쩌? 이 그림이 좀 자주 눈에 떠이네 내가 어디를 갔는데 이게 자꾸 자주 그런 현상이 보이네 할 때는 그것이 나와 맞아지는 주파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 그리고 불법에서 얘기하는 율법인 것처럼 또 우리 무속인들은 말 그대로 이제 신에 주시는 이러한 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만이 어느 분이 나와 주장신이 되는 것이고 어느 분이 나의 대신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수호신이라는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나와 함께 있고 나와 생활을 한다라고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일반인분들이 입장에 가면은 본인에게 수호신이 있다고 하면은 수호신에게 조금 더 베풀면은 본인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공덕은 싸우면 싸울수록 좋겠죠 근데 어느 공덕이냐도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일반인들이 말하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분류는 보통 우리 이렇게 이제 오면은 할머니가 움직이신다 또 할아버지가 움직이신다 근데 실질적으로 무언의 메시지는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 스스로 아 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할머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 증명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또 이해가 되지 어 이거는 이 경우는 또 뭐야 어 내가 왜 이렇게 애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이러한 분들은 내면에 다 수호신이라는 걸 계실 거야 안 계실 거야 이거 아니라 아 이래서 넘어갔구나 라는 걸 의식 자체에서 깨지 않을까 싶어요 신에 대한 무한한 갈망들이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조금 친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인본시대 신인시대라 하여서 하지만 인간이 말로 하는 신인시대일 뿐이지 신과 인간은 동등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펼치는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믿어도 그렇지만 너무 무지한 것도 그래서 들을 말은 듣고 익숙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경멸 다일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빠질 이유도 없고 요소요소를 알아가면 본인이 살기가 좀 편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하당입니다 조상님이 나를 도와줄 때 나타나는 어떤 특징도 있을까요? 조상이 유난히 이 자선을 도와줄 때 도와준다고 하면 눈으로 조상님이 오면 온 줄 알겠어요 가면 간 줄 알겠어요 그러면 조상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실 때는 우리가 흔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꿈이잖아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인다던가 할아버지 내 부모님이 보인다던가 뭐를 준다고 할 때는요 그냥 무조건 받으세요 꿈에서? 네 그럼요 조상님들이 도와주려고 꿈으로 선몽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선몽으로 말을 하는 거는요 대화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대화 속에서도 내가 이걸 준다 막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줄 때는 뭐 똥이 됐든 다 받으세요 그 대신 안 받을 건 딱 하나 있어요 신발 네 신발을 준다던가 애기를 준다라는 것은 네가 안 좋으니까 그걸 또 신발은 근심이에요 그리고 애기도 근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주시는 거는 받아도 뭐 신발이 됐다던가 애기가 됐다던가 애기를 품 안에 안겨준다던가 근데 애기를 또 품 안에 안겨다 준다고 하면 그게 또 그냥 뭐 태웅이 아닌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발이라던가 애기를 내 품으로 준다던가 신발을 신으라고 준다던가 안 좋은 거를 알려주시는 거야 근데 좋은 거를 보여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주는 거에서 그 두 가지만 빼고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꿈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제 돌아가셨던 분이 갱 생각이 난다던가 보고 싶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그랬을 때는 내가 무언가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조상님들이 보여주는 저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징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우리 왜 조상님 할머니 할머니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나 옛말에 또 그런 말이 있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은 지금 감독님이 물어본 말이 그 말인 거야 근데 조상님들은요 어르신들은 꼭 도와주려고 오십니다 그 대신 뭐 집안에 형제자락이 됐다던가 사춘이 됐다던가 이런 분들은 나를 알아달라고 이래서 또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자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사를 못 받아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들은 어르신들은 도와주려고 오는 형국이 되고 뭐 이제 무자가 되셨다던 분이라던가 이제 그런 분들은 나를 알아달라고 하려고 오셔요 그러면은 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인 거야 잘 돼도 조상 탓이고 못 돼도 조상 탓이지 근데 우리가 봐봐요 잘 되고 났을 때는 조상 안 찾고 부모도 안 찾아 내가 잘 됐는 줄 알아 근데 내가 못 되면 꼭 조상을 탓 하더라고 근데 조상 탓은 아니에요 2023년에 즉흥적이긴 한데 이 나이분들은 조상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조상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띠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소띠분들 우리 소띠분들은요 조상에서 안고 있는 자손이고요 또 소띠분들은 조상한테 잘하고 하면은 꼭 나한테 쉽게 말하면 또 우리가 조상한테 잘하는 게 뭐겠어요 제사 잘 지내면 돼요 그리고 기일 잘 지키고 명일 잘 지키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 외에는 조상한테 보이지 않는 조상이 온 줄 알면 알겠어요 가면 간 줄 알겠어 그런 것처럼 조상님들 기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 특히 소띠부신 등 그분들은요 조상한테만 잘해도요 먹고 살아요 우리가 헛된 꿈을 꾸는 사람한테는 노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헛된 꿈 맨날 놀고 먹는 배짱이한테 복을 주겠어요 근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띠분들은 조상의 가문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조상님들을 대우하시는 분들은 꼭 조상의 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아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민국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석하면 빠질 수 없는 주시죠? 조상 조상? 조상 문제? 조상님 날 언제 도우나 근데 진짜 경기가 힘들어질수록 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 하는 거 같아요 아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꿈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잠드는 경우들도 사실 많지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우리 뭐 많은 선생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 같아 조상님이 도와줘도 알까? 라는 얘기인 거지 내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상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도와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물어보면 아 나 이렇게 힘든데 돈 좀 벌게 도와주지 그러니까 제일 크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왜 조상님이 꼭 돈만 벌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냐는 거지 내 말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산 사람도 생각이 다르고 친한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돌아간 양반들도 똑같아 나랑 얼마나 친분이 있었고 나랑 얼마나 우리가 가뭄 이렇게 동계 가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까운 관계고 얼마나 나를 이뻐하고 어떤 분이냐에 따라 도와주는 게 다르고 그분이 그전에 얼마나 덕을 쌓아서 얼마나 올라가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 거야 집암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공떡 쌓으세요 빌고 사라세요 이런 얘기들이 괜히 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래 엊그저께 돌아간 양반이 올라가셔서 도와줄 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풀어드리고 자꾸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못해도 우리네 애기는 10년 20년 되셔야 도와줄 힘이 생기거든요 사실 10년 20년 정도? 그쵸 그쵸 물론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또 일찍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전에 얼마나 공독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돌아간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도 있어 집집마다 너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돈을 턱하니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조상이 안 도와주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맨날 하는 얘기가 도와줄 수 있는 증조 형상 너무 많지 근데 본인들이 못 느끼는 거지 왜? 내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이게 해소가 돼야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해소가 안 되면 조상이 돕는 게 아닌 거야 이해 가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 진짜 죽을 고비 넘기는 건 조상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 차가 완전 전복돼서 다 찢어졌는데 이 사람 살았어 멀쩡해 안 다쳤어 이거는 진짜 조상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도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것들 너무 많아 정말 진짜 돈이 없어 이걸 다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지 했는데 툭 하는 것도 조상이 도와주는 거야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증조들 되게 많아요 딱 세 가지만 얘기를 하면 꿈으로 많이 보여주죠 보통 뭐냐면 뭐 조상이 꿈에 나타나면 안 좋아 라고 하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알려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쵸? 그거 도와주는 거죠 조심해라 왜? 아 조상이 꿈에 한다고 오늘 찝찝해 본인이 조심할 거 아니야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많이 알려주시죠 그런 것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후사일생 두 번째 간단하게 말하면 세 번째 어떤 예감 초 그게 본인이 예감이 좋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떤 경우냐면 그냥 이런 사소함 말고 어떤 분이 사업을 하세요 근데 사업하는데 내가 찝는 사업의 아이템마다 명확하게 맞아 들어가 그거는 정말 뭔가에 도움이 없으지는 안 돼 근데 다른 거에는 잼뱅이야 근데 그것만 명확하게 맞아 그렇다면 그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땅을 보러 가면 그 땅만 샀다 하면 대박이 나네 그런 예감 촉감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감 촉감 정도에 말고 그런 것들 그 세 가지가 제일 크게는 조상이 돕는다는 징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들이 우리가 본인들이 우리가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뭐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고조 뭐 딱 그 위에 올라가면은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얼굴도 모르는 자손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도와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증조까지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증조까지 보는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조상이 돕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조상이 돕는 자손들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 왜? 내 부모가 내 할머니가 그 조상한테 잘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조상에서 내 부모를 위해서라도 나한테 잘하겠지 이해가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 지금 현재 엄마 그쵸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아 내가 저희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조상한테 뭐 해줬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구태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으면 부모한테 잘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 그럼 그거라도 하세요 라는 의미인 거지 그렇지 않고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 있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그러면 그게 조상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시기에 이쁘다 하시겠죠 그쵸? 그럼 도와주시겠죠 아니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했어 그럼 할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는 내 자손을 도와주겠지 그래서 잘 뿌리는 사람은 왜 잘 될까? 저 사람들은 그것도 안하고 못도 안하고 이렇게 빌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그전에 분명히 내 부모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윗 때에 분명히 잘하셨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난 내 부모한테도 잘 못해놓고 무슨 조상이 도와주길 바래 할머니의 자식이 엄마인데 그치 그치 아버지도 그렇고 형은 지금 내 자식한테도 개차반으로 하고 있는데 나를 왜 도와줘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네 네 네 아멘